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100억 원에 팔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가 이르면 오는 10월 가칭 김대중, 이희호 기념관으로 재단장돼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될 전망입니다. 김 전 대통령의 삼남이자 이희호 여사의 친자인 민주당 김홍걸 전 의원은 오늘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 김 전 의원은 상속세 등의 문제로 사저를 부득이 매각했다고 설명하면서 사저가 완전히 공개되는 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. 사저 매각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송구하다면서 사저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